연습실 날씨가 정말 화창하네요 저희는 이렇게 바람감 안녕하세요 오늘은 탐탐탐 가는 날이에요 저희는 장소를 몰라요 그럼 저희는 연습실로 한번 가볼까요? 이 날의 손님 연습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거 출발도 안 해서 알발도 없고 왜 점점 가까이 오시는지 아 화이트는 잘 해줘야 돼요?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무서워요 첫째가 다른가? 노란색팀 누구야? 노란색팀 누구야? 설마 이대로 팀을 정하지 않겠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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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을 내려놓고 이달의 티캄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 이달의 날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죠?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색종이 이거 앞에 서있는데 은근히 중요한 이거 약간 뻔한데 설마 뻔한게 아니겠어요 노란팀 작은 네모팀 주황팀 에이 설마 근데 오늘 진짜 아무도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셔가지고 네 여보 봐 우 하쟈 여러분 우 하쟈 여러분 4회전 모두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달의 상담성 시즌2 촬영 날입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할 팀은요 지금 정해졌습니다 네네 딸자의 팀은 확인해주세요 이놔하고 음 draw 파쟈이 좋아 보인할때 대박 멋있네 뻔했지만 센스 있었습니다 팀으로 한번 서 볼까요? 팀의 팀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팀별로 주로 한번 서 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나눠진 팀대로 차를 타고 바로 지금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동안 팀 명도 정하고 팀 구호도 정하면서 가시면 되고요 목적지는 모릅니다 아, 무서워요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모릅니다 자평 호초 합주 논산 우리 집 청주 우리 집 가볼까요? 그러면 일단 가볼까요? go! 주머니 해볼까요? 점프할까요? 우리 팬즈 많이 해주신 거 아니야? 세일 밤에 내 남은 통 이달에 담탄당 하 beating 병세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팀이 되었는데요. 대체 이거 무슨 조합이죠? 굉장히 처음 보는 조합이에요. 저희가 무엇을 정해야 하냐? 저희가 이제 팀명과 구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지금 너무 낯선 조합이어서 제가 팀명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약간 황금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황금. 골드. 킹갓 제네럴 황금. 오 좋아. 킹갓 제네럴 황금팀. 비비언니. 15% 뭐 많은지 모르겠어. 킹갓. 이거 아무말이에요. 킹제왕. 킹제왕. 맞아요. 우리의 팀 이름이에요. 줄여서. 별다주. 킹갓. 황금팀. 킹제왕. 드디어 강했다 우리 팀 이름.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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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카오 안녕하세요 슬픔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탐탐탐 풀령 이랑 구호를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야 소년단 생각해봐 야 장명 센스 발휘해봐 저는 약간 생각한 게 있는데 여기 다 저 빼고 김시더라고요 나 그럼 이런 거 이용해서 김삼 삼김 손 어렵다 삼각 김밥 삼손 김밥 삼손김 삼킴 손에 줄을 삼킴 자 이름들 아 이름들 맞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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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빨짓 알았죠? 예 내가 두번째 전혀? 혜주가 열두번째? 여섯번째? 열 번째 저희 다 두번째 알아요 짝수예요 짝짝 짝짝 두 번 쳐야 돼요 짝짝 짝이 비벼고 짝짝수는 우리 하나 둘 셋 짝짝 짝짝 짝 짝 지금 저희는 출발했습니다 우리 정체 좀 공개해주세요 이제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정체는 이달의 소녀 일곱 번째 멤버 진솔 열한 번째 멤버 고원 이었습니다 저희가 팀 이름을 정해봤는데 저희 아까 사실 이 카메라 켜기 전에 정했어요 뭐죠? 소파 오 왜죠? 너무 감미로워요 이유는 저희가 새벽 5시까지 한 소파에서 노란노란 얘기를 나누면서 있었기 때문이죠 딱 저희 셋이 근데 어떻게 딱 이렇게 팀이 되나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저희가 새벽 5시까지 그럼 내일 도넛이 어딜 가서 뭘 하는 거야? 너무 얘기를 하다가 5시까지 소파에서 일단 팀 이름은 소파메이트니까 소파 이거 어때? 오 좋은데? 다 같이 외치고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소파 팀입니다 괜찮아요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는 그냥 엠팅이처럼 그렇게 나 여기 왔었던 거 같은데 여기 옆에 보시면 출석 이벤트 아 맞아요 저희가 이제 모이기로 한 시간을 해보셔서 출석 이벤트가 됐을 때 잘 가입을 수 있습니다 출석 이벤트 1번 2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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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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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럽다 선 선 선 2020 이달의 탐탐탐 시즌2 촬영에 임하는 우리 이달의 소녀 1동은 전세계 모든 로비 세약 해서 다음과 같이 선사합니다 1번 1번 미션 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준수하겠습니다 1번 1번 상대팀을 존중하며 페어플레이 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 하겠습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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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모든 미션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이달의 소녀 대표 올리비아 혜 오우 대표 1동 고마워! 잘한다! 혜준의 언니께서 1위 가수 잘 또! 1위 가수 잘 또!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동! 정말 정성이 담긴 선물 완전 맛있었어요